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퇴란 무슨 의미입니까? 사전에서 찾아보면 은퇴란 직업활동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은퇴를 뜻하는 동사형 영어 retire는 다시 라는 뜻에 접두어 위와 바퀴를 뜻하는 타이어가 합쳐져서 인생의 타이어를 바꿔서 새로운 길을 달리기 위한 준비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재해석되고 있기도 합니다.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재해석되고 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전에 적혀있는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낸다는 은퇴의 뜻은 백세시대에 걸맞지 않는 것으로 은퇴란 인생의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시기라고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전에 적힌 대로 은퇴 이후 자기 스스로 뒷방 늙은이 처지로 자리매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한 남편들이 흔하게 빠지는 착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뒷방 늙은이로 살지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새로운 길을 나설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지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함께 생각해보시자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 이후 인생 후반전을 충만하게 살아가고픈 중량년들의 놀이터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를 협찬하는 다산북스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 헌정광고입니다. 제이 셔티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오프라 빈프리, 윌 스미스, 노박 조코비치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전세계적으로 펼치고 있는 리더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베스트셀러이자 4천만 팔로우를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인플루언서입니다. 이제까지 이 사람을 모르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지난 6월 다산북스에서 미국의 아마존, 뉴욕타임즈, 영국의 썬데이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 1위로 꼽히고 전세계 45개 나라에서 출판된 제이 셔티의 책 목적 있는 삶을 위한 11가지 기술이 담긴 수도자처럼 생각하기가 출간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밑도 끝도 없이 불안증에 시달리고 계신지는 않나요? 이 책 한 권이면 불안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인생의 수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이 셔티는 책에서 말합니다. 매일 비우고 채우고 또 나누는 수도자의 삶에서 인생 불변의 지혜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충만한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다산북스가 내놓은 제이 셔티의 책 수도자처럼 생각하기를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의 헌정광고였습니다. 은퇴한 남편들이 흔하게 빠지는 세 가지 착각 첫 번째, 주도권은 여전히 나에게 있다. 은퇴 이후 가정 내에서 역학관계가 바뀌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힘의 균형추가 기울어서 남편의 시대가 저물고 아내의 세상이 도래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되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은 거들떠보지도 않던 아내의 영역을 침범해서 온갖 꼬투리를 잡아 잔소리를 해대고 수십 년 동안 아내가 세워놓은 가정 내 질서에 반기를 들고 깨트리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은퇴 이후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게 되는 부부 사이에서 충돌이 잦아지고 끝내는 조론이나 황혼 이혼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남편들의 행동을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고도 부르는데 은퇴 이후 집안에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남편의 태도가 부부관계를 한층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은퇴 설계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은퇴 이후 가정이 편안하려면 아내의 영역과 가정 내에서의 주도권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가정 내에서 아내가 세운 질서를 인정하고 양 어깨에 짊어졌던 책임감을 그냥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으면 될 일입니다. 그걸 또 은퇴했다는 그 자격지심에 아내를 못살게 굴릴 일도 안됩니다. 그거 괜한 것 갖고 싸우지 마십시오. 은퇴한 남편들이 흔하게 빠지는 세 가지 착각 두 번째 같은 업종에 재취업할 수 있다. 은퇴 이후 재취업과 관련한 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업에 있을 때는 협력업체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네 회사의 임원으로 오라고 오라고 하더니만 정작 은퇴에서 연락해보면 하나같이 거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협력업체에서는 그동안 왜 그랬을까요?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에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잘 보이려고 립서비스 한 거예요. 기분 좋게 해서 일이라도 하나 더 따내려고 한 것이죠. 자꾸 이러다 보면 은연중 사람 마음이 아 혹시 내가 갈 수도 있는 회사니까 좀 잘 봐줘야지 하는 심리도 또 생기게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협력업체에서는 고도의 심견을 벌인 것이고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람 갖고 놓은 겁니다. 하지만 기분 상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다 세상이 다 그런 거죠. 또 그런 얘기 들을 때 또 얼마나 뒤가 든든했습니까? 이제라도 현실을 알게 됐으니까 천만다행인 거고요. 은퇴를 앞두고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게 첫 번째로 바로 은퇴하더라도 같은 업종에서 재취업할 수 있을 거란 생각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바람은 실현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헛된 생각을 하루빨리 접고 세기를 찾는 게 현명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취업의 길이 훨씬 더 넓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것이니만큼 예전의 것들은 싹 잊어버리고 새로운 분야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도 멋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은퇴한 남편들이 흔하게 빠지는 세 가지 착각 마지막 세 번째, 산이나 다니면서 지내야지. 어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정년을 앞둔 남자들에게 은퇴 후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면 질문 받은 사람의 절반 정도가 그냥 등산이나 하며 지내겠어요. 이렇게 답을 한답니다. 은퇴를 하더라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지금 막 태어난 아기가 중년에 이를 만큼의 긴 세월입니다. 60세에 은퇴를 하고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40년 세월 35만 400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길고 긴 시간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산이나 다니면서 지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아이가 태어나 40살이 되는 동안 위도식을 하는 것과 같이 아주 순진하다 보태 멍청한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생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일과 건강 그리고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가 뭐 산에 못 다녀서 한이 맺힌 귀신이 쓰인 것도 아니고 산이나 다니려고 30여 년을 힘들게 직장생활을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은퇴는 손 떼고 뒤로 물러나 한가로이 지내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을 달리기 위해 인생 전반전을 달려온 타이어를 교체하는 시점이 바로 은퇴입니다. 그러니 은퇴 이후라도 우리는 여전히 현행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남편들이 새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인생 후반전을 잘 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 내에서 주도권이 자기에 있다거나 은퇴 이후에도 같은 업종에서 재취업할 수 있다거나 유유자적하며 기나긴 시간을 단순하게 산이나 다니겠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은퇴 이후라도 우리에겐 꿈을 실현하기에 충분할이 많지 길고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면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구체적으로 설계된 계획과 꾸준한 실천이 있어야 할 일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새 타이어와 함께 질주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